그래요? 하지만 오늘은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이야기 중이니까요. 다스야는 신경질적으로 눈을 지켜뜨면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급하단 말이에요. 이봐요, 그거 실례 아닌가? 지금 나는 이호쿠형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나에게 한마디쯤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나는 이 학부의 대학원에 있는 기다하라요. 당신은 누구요? 미안합니다. 나는 교양학부 미스입니다. 다스야는 뜻밖에도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미스의 군이라고? 이것 봐요. 나도 요코양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설사 당신이 기니 할 얘기가 있다더라도 내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해서 그만. 미안합니다. 그렇게 흥분했다면 요코양과 얘기를 하는 건 무리예요. 좀 더 냉정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 요코의 동생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하라는 도중에서 어조를 부드럽게 했다. 언젠가 요코와 둘이서 걷고 있다가 기다하라는 다스야를 보았었다. 그때 요코의 친한 남자친구가 아닐까 하고 마음에 걸렸었기 때문에 다스야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뒤 두세 번 군해에서 스쳐 지나간 적도 있었다. 어젯밤 도로에게서 얘기를 듣고 기다하라는 곧 다스야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아니 저는 당분간 냉정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냉정해지기 위해서도 요코양과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난 오늘 딴 약속도 있어요. 내일 얘기를 듣겠어요. 요코는 다스야의 조금 충혈된 눈을 보았다. 다스야는 어쩌면 잠을 못 잔 것이 아닐까. 원인을 알고 있는 만큼 요코는 다스야가 애처롭게 여겨졌다. 요코가 거절하자 다스야는 풀이 죽은 듯이 말했다. 내일이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래요. 누구에게나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무리일 때도 있어요. 다스야는 불만스러운 듯이 요코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으나 갑자기 기다하라를 향해서 물었다. 아직도 두 분 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어. 아직 30분이나 겨우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특별히 중대한 얘기인가요? 다스야는 자기의 질문이 얼마나 예의에 벗어난 것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중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지. 미안합니다. 저에게 30분 정도만 요코양과 얘기할 시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급해서 그럽니다. 급하다니 뭐가 급하단 말이요? 당신은 당신은 당신의 태도가 조금 몰상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몰상식하다고요? 하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미칠 것만 같습니다. 다스야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코양, 부탁입니다. 30분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그저께도 어저께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애원하는 듯한 다스야의 말에 요코는 기다하라를 보았다. 다스야를 애처롭게 여겨서 상대를 해준다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짐작이 갔다. 이런 상태로는 다스야에게 자기는 궁지에 몰릴 것이 틀림없다. 요코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었다. 보라고. 요코양이 귀찮아하고 있잖아. 어떤 얘기인진 모르겠지만 당신은 참 염치 없는 사람이구만. 기다하라는 다시 호되게 남을 왔다. 다스야는 울컥 화가 침인 얼굴로 기다하라를 보았다. 그러니까 30분만 얘기를 하자고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미칠 것만 같단 말입니다. 혹시 댁은 나 같은 건 미치든 말든 아랑곳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다스야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근처에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다스야를 보았다. 아랑곳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는 요코양이 더 중요하니까. 당신처럼 흥분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야. 만일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좋겠어. 기다하라는 시계를 보았다. 2시가 지나 있었다. 남이 들으면 곤란한 얘기예요. 요코양, 나 이 클라크 회관 앞에 차를 세워두었어요. 거기에서 잠깐 얘기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요코양, 제발 부탁이에요. 다스야는 끈질기게 요코에게 애원했다. 기다하라 씨, 정말 미안하지만 나 잠깐 미쓰이시의 얘기를 듣고 올게요. 요코는 결심한 듯이 일어났다. 잠깐 기다리세요, 요코양. 기다하라는 일어선 요코를 보고 당황했다. 기다하라 씨, 30분만 얘기를 듣고 오겠어요? 요코는 다스야가 불쌍했다. 따지고 보면 어머니의 일로 다스야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요코도 얘기를 들을 만큼은 들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럼 시간이 되면 곧 돌아와주세요. 당신 설마 요코양을 어디로 데려가거나 하지는 않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나는 잠깐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것뿐이니까. 그렇다면 괜찮지만 요코양은 다음 약속이 또 있으니까. 기다하라도 일어섰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뢰하겠어요. 다스야는 기다하라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요코를 재촉했다. 요코양,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곧 돌아올게요. 요코는 기다하라를 쳐다보았다. 기다하라는 요코를 보낸 뒤 클라크 회관 밖으로 나왔다. 다스야의 차를 확인해 두고 싶었다. 그럼 신뢰. 다스야가 한쪽 손을 들어 보이고는 요코보다 한 걸음 먼저 현관 층계를 내려갔다. 되도록 빨리 돌아오세요. 기다하라는 불안한 듯 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미안해요. 아니 그보다도 나 여기에 서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너무 늦어지면 마중을 가죠. 기다하라는 층계를 내려가는 요코의 등에 대고 말했다. 요코는 뒤를 돌아보고 끄덕였다. 아래에서 보니까 기다하라의 다리가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길고 느신했다. 기다하라는 요코가 다스야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다. 다스야의 차는 일고여덟 대에 주차하고 있는 가운데 끝에서 세 번째에 있었다. 한 대를 사이에 두고 기다하라의 차가 있었다. 다스야가 차 안으로 들어가고 요코가 조수석에 타는 것을 기다하라는 우회에서 보고 있었다. 다스야가 요코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하라는 역시 요코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약속대로 차 안에서 얘기할 생각이리라. 혹시 자동차로 요코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조금 불안했으나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하라. 뭘 하고 있나? 클라크 회관에서 나온 남자가 말했다. 응. 그저. 아까 예쁜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더군. 자주 함께 다니는 모양이지? 소문이 파다해. 기다하라는 도루를 생각하며 조금 쓸쓸하게 웃고 회관문을 밀고 들어갔다. 차 안에 들어간 다스야는 핸들이 기대어 후하고 한숨을 쉬었다. 차는 클라크 회관의 벽을 향해 놓여 있었다. 양쪽 차 사이에 끼어 애계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느낌이었다. 요코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하얀 눈을 뒤집어쓴 지똥나무의 산 울타리가 잔디를 에워싸고 있었고 12월 하순의 햇살 속에 흐릿한 느름나무 숲이 이악부 쪽에 보였다. 미쓰이시는 언제나 차로 다니고 있어요? 서둘러가며 차 안에 데리고 왔으면서도 도무지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 다스야에게 요코는 말했다. 아니 이따금씩 이건 어머니의 차예요. 다스야는 여전히 핸들에 두 팔을 얹은 채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미쓰이시 할 얘기란 뭐예요? 요코의 물음에 다스야는 요코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 그저께 밤 요코양의 오빠를 만났어요. 어디에서요? 요코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말했다. 호텔 그랜드에서요. 그 사람이 요코양의 오빠인 줄은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다스야는 도르와 만났을 때의 모습을 요코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이미 도르에게서 들은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나는 전에 댁의 오빠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에 문병을 와준 적이 있었지요. 그렇군. 이 얘기는 내가 전에 형과 함께 요코양의 하숙집에 찾아갔을 때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외에 형이 담배를 사오라고 해서 내가 빗속으로 뛰쳐나갔다가 이상한 녀석을 만났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뒤 창문을 통해 비오는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던 다스야가 도루를 발견하고 느닷없이 밖으로 뛰쳐나가려다가 기호시에게 제지당한 일이 있었던 것을 물론 요코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요코양의 오빠는 요코양의 하숙집으로 찾아오던 길이었던 것 같더군요. 아니면 오빠도 같은 집에 하숙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때 그 사람은 요코양의 하숙집 앞을 그냥 지나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째서 그냥 지나쳤을까요? 내가 요코양의 하숙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를 피한 걸까요? 그렇다면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이 드는군요. 뭐가 이상해요? 요코는 시치미를 떼며 침착한 얼굴로 다스야를 보았다. 눈이 펄펄 차의 앞유리창에 흩어졌다. 자동차 지붕 위에 눈이 바람에 날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째서 요코양의 오빠는 나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두닷없이 이런 말을 해서 요코양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요코양의 오빠와 우리 어머니는 교통사고 이전부터 잘 아는 사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든단 말입니다. 아는 사회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요코양과 우리 어머니는 놀랄 만큼 닮았어요. 나는 처음 요코양을 보았을 때 소리를 지르고 싶을 만큼 놀랐으니까요. 그야 세상에는 닮은 사람도 있게 마련 아니에요? 물론 나도 닮은 남남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저께까지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요코양의 오빠와 우리 어머니가 아는 사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백미러에 길을 지나는 학생들의 모습이 비쳤다가는 사라졌다. 어떻게라니요? 요코양과 어머니가 닮은 데다 요코양의 오빠가 어머니와 아는 사이라면 어쩌면 어머니와 요코양은 혈연관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에요? 미스이시의 어머니와 내가 혈연관계라고요? 설마. 아니 설마가 아니에요. 호텔에서 오빠나 닭갓기 아저씨와 헤어진 뒤 어머니는 핏겨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어머니와는 달랐어요. 그래서 한층 더 여기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말이에요. 미스이시가 뭐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나는 다만 지금 요코양에게 한 것과 같은 말을 어머니에게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는 집에 돌아가서 하라고 나를 꾸짖었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이 아버지를 보았고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금세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물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여러 가지 일을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일이요? 그래요. 창백해지지 않을 수 없는 뭔가가 어머니에게는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믿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금세 얼굴색이 달라진 것은 뭔가가 있기 때문임이 틀림없어요. 뭔가 캥기는 일이 있음에 틀림없어요. 그렇게 생각만 해도 나는 미칠 것만 같아요. 뼈저린 다스야의 말이었다. 사태의 진상을 알고 있는 만큼 요코는 맞장구도 칠 수 없었다. 나는 전에도 요코양에게 말한 적이 있죠.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우상적인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형에게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있을 정도예요. 아니, 우상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도 자기 어머니를 믿고 있는 심정은 아들이나 딸의 당연한 바람이 아닐까요? 그건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몇 가지 경우를 상상해 보았어요. 어머니하고 요코양은 어쩌면 자매거나 이모나 조카거나 또는 사천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 어느 경우도 정확한 대답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요코양은 어쩌면 어머니가 낳은 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나는 스지구찌 딸이에요. 스지구찌 씨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스야는 요코를 응시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요코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태연스럽게 말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없었다. 다만 다스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요코를 태연스럽게 행동하게 했다. 그래요? 하지만 요코양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신도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신뢰예요. 신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상상도 조금 들어주세요. 나는 요코양을 어머니가 낳은 딸이라고 가정해 보았어요. 나하고 요코양은 동기이지만 요코양은 사실은 나보단 한 살 우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사실을 바로 최근에 친구로부터 들었어요. 만일 요코양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돼요. 나는 어머니가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 곧 태어났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친척들이 노상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요코양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스야의 추리는 너무도 정확했다. 요코는 할 말이 없었다. 추워요. 다스야는 춥다는 요코의 말에 엔진을 가동시키고 히터를 넣었다. 만일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잠깐만요. 내가 미스이시 어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단정 지어진다면 곤란해요. 닮았다는 것뿐이라면 나는 우리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정말이에요? 요코양은 요코양의 어머니를 닮았어요? 이따금 나스애를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그래요?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군요. 하지만 요코양과 요코양의 오빠는 전혀 닮지를 않았더군요. 오빠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미스이시도 아무래도 어머니를 닮은 것 같지는 않은걸요? 그건 그래요. 나도 아버지를 닮았어요. 하지만 요코양의 오빠는 병원에 문병을 왔을 때도 태도가 이상했고 요코양 하숙집 근처의 담배가게에서 만났을 때도 이상했어요. 나를 보자 획 외면을 했어요. 그건 확실히 뭔가 곡절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더욱이 요코양의 하숙집 앞을 그냥 지나쳐 가기도 했고 아무리 보아도 나를 피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나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대체 뭘까요? 오빠는 원래 낯가림을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스야는 요코의 얼굴을 살피듯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럼 요코양은 그랜드 호텔에서 어머니가 창백해진 일 요코양의 오빠나 닭가키 선생이 총총히 도망치듯이 가버린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거죠? 글쎄요. 그건 나로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미스이시 어머니 딸이라는 건 너무나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요코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어머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기다라시가 기다리고 계세요. 부탁이에요. 3분만 더 시간을 줘요. 요코양은 참 이상한 사람이군요. 우리 어머니가 요코양과 쏙 닮았어요. 어머니와 요코양의 오빠는 아는 사이에요. 더욱이 닭가키 선생이라는 공통의 친지가 있어요. 이만큼 자료가 갖춰져 있는데도 자기의 출생에 아무런 불안도 의혹도 느끼지를 않나요? 느끼지 않아요. 나는 스지구찌의 딸이니까요. 설사 느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하고 쏙 닮은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 거죠? 난 흥미가 없어요. 나를 닮은 사람에게. 정말이에요? 다세의 눈썹이 신경질적으로 치솟았다. 정말이에요. 흥미가 없어요. 어쨌든 좋아요. 부탁이에요. 어머니를 만나주세요. 한 번 만나기만 해주면 돼요. 그때 어머니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난 싫어요. 흠집 겁을 먹은 요코야 얼굴에 다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다세는 자동차를 갑자기 뒤로 뺐다. 어디로 가요? 미스 이씨? 미안하지만 오다로까지 가줘야겠어요. 기다라시가 기다리고 계세요. 오빠하고도 약속이 있고요. 뒤로 불러섰던 차는 스르르 미끄러지듯이 클라크 해관 앞을 달리기 시작했다. 요코는 차의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위험한 일이었다. 요코는 구원을 청하듯이 해관 쪽을 바라보았다. 기다라가 층계를 뛰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다세야는 속도를 높였다. 기다라가 자기의 자동차 쪽으로 뛰어갔다. 세워줘요. 미스 이씨. 용서하세요. 나는 요코양이 왜 우리 어머니를 만나기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세야는 전방을 바라본 채 말했다. 자동차는 이미 클라크 상의 앞을 오른쪽으로 꺾어져 정문 쪽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유 같은 건 없어요.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나를 닮은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거짓말이에요. 다세야가 소리치듯이 말했다. 거짓말이에요. 내 직감은 정확해요. 요코양은 뭔가를 알고 있어요. 나는 방금 전에 요코양의 표정에서 느꼈어요. 요코는 뒤를 돌아보았다. 기다라의 자동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요코는 조금 마음을 놓으면서 말했다. 좋아요. 그럼 오다루까지는 가겠어요. 하지만 난 오빠하고의 약속이 있어요.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중전화가 있는 곳에서 잠시 내려줘요. 내리면 두 번 다시 타지 않을 텐데요. 미스이씨도 내려서 지켜보면 되잖아요. 정문 앞에 신호는 마침 녹색이어서 차는 곧 전착길에다 섰다. 자동차가 붐비고 있었다. 요코는 슬며시 뒤를 보았다. 빨강으로 바뀐 신호등 앞에서 기다라의 차가 움직이지를 못했다. 기다라가 손을 들어 보였다. 걱정하지 말아요. 곧 따라갈 테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동차는 사뽀로역의 육교를 건너 오른쪽으로 꺾어졌다. 남벅한 우회전이었다. 다깍기 선생이라는 사람은 수상한 존재라고 난 생각해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다스야가 흘끼 요코의 얼굴을 보았다. 식물원의 앙상한 나무들이 순식간에 뒤로 지나갔다. 수상해요? 다깍기 선생님 말이에요? 요코는 애써 천천히 반문했다. 내가 태어날 때 신세를 졌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어머니는 내게 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이전부터 접촉이 있지 않나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려던 다스야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요코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하마터면 요코는 앞유리에 머리를 찔뻔했다. 미안해요. 아직 빨간 신호인데 아이가 뛰어들려고 해서. 요코의 가슴은 놀라움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네 살쯤 되는 아이가 손을 들고 앞을 횡단하려고 한 것이다. 미쓰이시가 나빠요. 노란 신호가 켜지면 세워야 하는데도 속력을 늦추지 않았잖아요? 요코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다스야에게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난 마음이 급해요. 화가 난 듯이 다스야는 말했다. 마음이 조급하면 할수록 더욱 더 침착해야죠. 이러다간 큰 사고를 내겠어요. 다스야는 정면을 바라본 채 엷은 웃음을 띄고 말했다. 사고라도 일으켜서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소름이 끼칠 만큼 자포자기한 말투였다. 요코양을 보고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나는 알 것만 같아요. 그런 어머니를 볼 정도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럼 왜 나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만에 하나의 희망을 걸고 있어요. 아직도 어머니에게 절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이판사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걸 알고 싶어요. 나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요코는 경솔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까지 다스야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요코는 게이코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동차는 벌써 사수원 국도에 들어서 있었다. 대인의 산이 먹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하얗고 조그만 태양이 구름 속으로 흘러갔다. 다스야 씨는 정말로 어머니를 좋아하는군요. 다스야의 입술이 희미하게 일그러졌다.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라면 설사 무슨 일을 저질렀다 해도 용서해 드려야 하지 않아요? 싫어요. 나는 어머니가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더러운 인간이라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좋아한다면 설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일을 저질렀다 해도 다스야 씨만은 좋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좋아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어머니는. 다스야는 말을 하려다 말고 퍼뜩 언짢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빠져오는 차가 적어졌다. 다스야는 앞에 가는 트럭을 추월하려고 오른쪽으로 차를 붙였다. 그러자 어느새 맞은편에서 미끄러지듯이 미니버스가 다가왔다. 그리고 미니버스가 지나가자 다스야는 다시 초조한 듯이 중앙선을 넘었다. 고토니를 지나서야 기다하라는 가까스로 다스야의 차를 세대쯤 앞에 확인했다. 노상 중앙으로 차를 붙여 기회만 있으면 추월을 하려는 것이 뒤에서도 보였다. 기다하라는 다스야의 초조한 심정을 느끼면서 침착하게 핸들을 붙들고 있었다. 다스야는 30분만 요코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다스야와 요코가 자동차 안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을 기다하라는 처음에 걱정을 하면서 은근히 감시하고 있었다. 현관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10분 가까이 보고 있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게 보였다. 기다하라는 다스야의 출연을 도로에게 알려주려고 이곳저곳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약속된 30분이 지났을 무렵 기다하라는 회관 밖으로 나왔다. 다스야의 차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 마음을 놓으면서 요코를 데리러 가려고 했을 때였다. 그때 갑자기 다스야의 차가 후진을 했다. 요코의 긴장된 얼굴이 구원을 청하듯이 차창해 보였다. 그러나 순식간에 다스야의 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기다하라는 황급히 자기 차로 달려가 올라타자마자 곧 다스야를 뒤쫓았다. 행선지는 알 수가 없었다. 호쿠다의 정문 앞에서 우회잔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역의 육교를 넘어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것을 몇 대의 자동차 뒤에서 가까스로 확인한 기다하라는 다스야가 오다루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기의 추적을 눈치채지 못하는 한 다스야는 이대로 사선 국도를 달릴 것이 틀림없다. 이미 한 마장쯤 사이가 벌어져 있기는 하지만 방향만 바꾸지 않는다면 그 차이는 서서히 좁힐 수가 있었다. 바로 뒤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빨간 신호등 앞에서 함께 정지하는 기회만 포착하면 뛰어내려서 육교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다하라는 냉정하게 차를 몰았다. 순식간에 몇 개의 교차로를 지나갔다. 그때마다 기다하라는 교묘하게 끼어들어 민첩하게 추월했다. 그러나 걸핏하면 옆길에서 나온 차가 끼어든다. 그리고 또 옆길로 빠진다. 몇 대인가의 차가 전방에 증감하고 지금 곧도니를 지나는 지점에서야 가까스로 3대의 차를 사이에 두게 된 것이다. 대인의 산에 구름이 낮게 드리우고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자동차의 왕래가 조금 적어지기는 했으나 추월하려고 할 때마다 어느새 마주오는 차가 씽 하고 달려왔다. 그때 다시아의 차가 무모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보였다. 깜짝 놀란 기다하라는 갑자기 초조함을 느꼈다. 앞으로도 아직 하리우스 고개에서 오다로까지 그 커브와 벼랑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험단한 코스가 이어진다. 더욱이 얼어붙은 눈길이었다. 다시아 같은 운전으로는 언제 큰 사고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었다. 일각이라도 빨리 따라잡아야 할 필요를 기다하라는 느꼈다. 그러나 다시 교차점에 접어들고 신호는 빨강으로 바뀌었다. 몇 대의 차가 좌우에서 앞으로 끼어들어 또다시 다시아와의 거리는 멀어졌다. 겨우 달리기 시작한 기다하라 앞에 녹색의 큰 그레이더가 느릿느릿 길을 가로막고 갔다. 굵은 체인을 감은 지름 1미터가량의 타이어와 옆으로 튀어나온 러셀이 위약감을 줬다. 제설 작업 중 우여만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정중한 표지가 오히려 마음을 초조하게 했다. 다시아의 차를 따라잡기는 이제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되었다. 다행히도 그레이더는 타운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꺾어져갔다. 차츰 인가가 드물어졌다. 때때로 눈발을 날리며 바람이 가로질러갔다. 기다하라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눈보라로군 오다로 쪽에서 오는 차가 모두 눈을 흠뻑 뒤집어 쓰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는 것을 깨닫고 기다하라는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기상 변화가 심한 지대이다. 삿보루가 맑게 개었어도 중간 지점에 눈보라가 치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잽싸게도 가는 길에 눈보라를 경계했는지 앞을 달리고 있던 소형 승용차가 유턴을 했다. 제니밖고에 접어들었을 무렵 잿빛의 무거운 구름 밑에 겨울바다가 시커멓게 드러나 보였다. 이삼백 미터를 더 달려 크게 커브를 돌았을 때 갑자기 두려워하고 있던 눈보라가 신음소리를 내며 엄습해왔다. 눈보라는 소형돌이를 치며 공중에 날아올랐는가 하면 다음 순간 땅 위로 휘몰아쳤다. 순식간에 전방의 차도 빠져오는 차도 길도 나무들도 모든 것이 시계에서 사라졌다. 하얀 암흑이었다. 그것은 캄캄한 암묵보다도 더 무서웠다. 하얀 암흑은 헤드라이트조차도 차단하는 것이다. 기다라는 숨을 죽이고 느릿느릿 기어가듯이 차를 몰았다. 어디가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포였다. 핸들을 잡은 손이 어느새 굳어있었다. 조금 전진하는 동안에 눈보라 속에서 어두운 바다가 흘끗 아래쪽에 보이고 4, 5미터 앞을 가고 있는 차가 희미하게 보였다. 희미하게 남아 보인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순간에 다시 모든 것이 눈보라에 가려졌다. 차의 앞유리창 와이퍼가 분주히 움직였다. 소용돌이 치는 눈보라는 십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도 않았다. 기다라는 멈춰선 앞차에 하마터면 부딪힐 뻔하면서 차를 세웠다. 추돌당하는 것을 막고 마주오는 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전방을 응시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하얀 눈보라만이 눈앞에 있었다. 요고는 무사한가 어떤가 기다라는 타시아의 운전이 무척 걱정되었다. 서로가 정지하거나 느리누리 전진할 수밖에 없는 운전이었다.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윽고 해가 떨어질 무렵이라고 생각하자 기다라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차츰 주위가 어두워졌다. 어두워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요고를 따라잡고 싶었다. 어느 차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기회이다. 어느 때건 차에서 내려 달려가리라고 기다하라는 생각했다. 라이트 속에 갑자기 앞차가 뚜렷이 떠올랐다. 왼쪽에 있는 인가의 불빛도 보였다. 오른쪽 전방에 큰 트럭이 서있었다. 눈보라가 조금 수그러진 듯했다. 앞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다하라도 조용히 엑셀을 밟았다.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앞에 서 있는 차가 있다금시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는 사라졌다. 길가에 전주일부가 보였다가는 또 숨었다. 요고는 옆에 있는 다시야를 보았다. 다시야는 눈을 감고 팔짱을 낀 채 좌석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기다하라도 이 눈보라 속에 갇혀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념하고 일찌감치 사뽀르로 되돌아갔을까? 요고는 고개를 돌려 눈으로 범벅이 된 뒷창을 보았다. 도루의 일도 걱정이 되었다. 다섯시 반에는 역전에 있는 니시무라에서 식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쇼핑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벌써 4시가 가까웠다. 오다루에 도착해서 니시무라에 전화를 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몇 시쯤에 오다루에 도착하는지 요고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만일 지금 눈보라 속에 다시야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도루도 또 기다하라처럼 쫓아올 것이 분명하다. 도루를 이 눈보라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서 다행이라고 요고는 생각했다. 눈보라가 조금 가라앉았다. 앞차가 보이는 횟수가 많아졌다. 다시야는 입을 조금 벌린 채 아직도 눈을 감고 있었다. 어젯밤도 그저께 밤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는 다시야는 지쳐서 잠이 든 것인지도 모른다. 요고는 깨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인 계획과 만나는 것은 일각이라도 늦는 편이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 온 이상 요고에게는 대면의 각오가 되어 있었다. 요고는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는 태도로 스스럼 없이 만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계획과도 이미 온갖 국면을 예상하고 있어서 침착하게 행동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계획과 너무 닮았다는 자기를 보았을 때 믿기찌나 각의 사람들이 어떤 충격을 받을런지 알 수가 없었다. 새삼스럽게 요고는 자기가 얼마나 남의 눈을 꺼려야 하는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능하다면 이대로 다시야가 언제까지나 잠들어 있었으면 좋은데 하고 요고는 침착하게 생각했다.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눈보라가 그쳤다. 눈으로 뒤덮인 인가가 네 다섯 채 길 왼쪽에 나타나고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몇 대의 차가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서 있기도 하고 왼쪽에 치우쳐 있기도 하는 등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주위가 조금 밝아지기는 했으나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빠져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빛을 뿜으면서 한 대에 또 한 대에 다가왔다. 전방의 차도 차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고는 자고 있는 다스야의 얼굴을 보았다. 턱 근처에 수염이 듬성듬성 보였다. 그러나 입을 벌린 채 잠들어 있는 얼굴에 아직도 앳뜬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애처로웠다. 뒤에서 오는 차가 몇 대인가 앞질러 갔다. 생각보다 눈은 쌓여 있지 않았지만 차가 지나갈 때마다 눈보라가 휘날렸다. 그때 두 사람 옆을 스쳐 지나간 차가 6, 7미터 전방에서 멈춰 섰다. 문을 열고 그 차에서 내려선 청년을 와이퍼가 움직이는 암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바라보던 요고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기다하라였다. 기다하라는 요고를 보고 안심한 듯이 빙글에 웃으며 조수석의 문을 열려고 했다. 내려놓은 문의 누름새를 요고는 급히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요고의 손은 다스야에 의해 의로부터 꽉 눌려졌다. 요고는 저도 모르게 미관을 찌푸리고 다스야를 보았다. 다스야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기다하라를 보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창문을 열고 요고는 기다하라에게 사과했다. 미안해요 기다하라씨 아니 무사해서 마음을 놓았어요. 눈보라가 무서웠죠? 기다하라씨야말로 이런 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미스이씨 잠깐 내려주지 않겠어요? 다스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봐 당신 비겁한 남자로군 요고양을 느닷없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다니. 30분을 약속했잖아. 자 내려 드여 요고양도 내리고 싶다고 하잖아. 기다하라는 준엄한 표정을 지었다. 다스야는 여전히 요고의 손을 위에서 누른 채 말이 없었다. 이봐 이건 유괴가 아닌가 빨리 내려드려. 다스야는 열기에 웃음을 띄었다. 무례한 녀석이군. 뭐라고 말을 해봐. 약속을 깨고도 당신은 사과할 생각도 없어? 요고는 딱하다는 듯이 다스야를 보았다. 우선 당신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 난폭한 운전만 하고 도저히 요고양을 이대로 태워둘 수는 없어. 어쨌든 30분 만에 돌려보낸다는 약속이었어. 자 문을 열어. 옆에서 꽤 시끄럽게 구네. 내려주지 못하겠어 나는. 덤벼드는 듯한 다스야의 목소리였다. 그게 당신의 인사요? 마치 똘만이가 꾼 그래? 아 어차피 똘만이에요. 위험하니까 비켜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다스야는 엑셀을 힘껏 밟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위험해! 창문에 손을 얹고 있던 기다하라가 뒤로 물러서려다 주루루 미끄러졌다. 오른쪽 발이 자동차 밑으로 들어갔다. 핫! 멈춰요! 요고가 소리질렀다. 동시에 차는 둔한 충격을 받고 멈춰섰다. 요고는 문을 밀고 뛰어내렸다. 기다하라가 등을 웅크리고 신음하고 있었다. 기다하라씨 미안해요. 기다하라씨 떨리는 손으로 붙들고 있는 요고의 뒤에 창백해진 다스야가 내려와서 말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했잔소! 요고가 똑바로 다스야를 노려보며 소리질렀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요. 잿빛 하늘 아래 유빙원은 창백한 백색의 황야였다. 요고는 아까부터 여관의 창문 너머로 유빙에 갇힌 오우츠크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3월도 이미 하순에 접어든 풍경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황량한 조망이었다. 오른쪽에는 만을 감싸는 듯한 구름이 이어져 있고 언덕 밑에 아미바시리 시가의 일곽이 이어져 있었다. 시가지가 끝난 건너편에 언덕이 삐죽 튀어나와 있고 그 전방의 바다에는 모자암이라고 불리는 큰 바위 하나가 모자를 씌운 것처럼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바위 왼쪽에 하얀 등대가 서 있고 조금 떨어져서 빨간 등대가 돌재위에 서 있는 것이 약 2킬러 전방에 바라보였다. 요관 바로 앞에 길을 따라 방파벽이 있고 그 옆에까지 정원석 같은 큰 유빙이나 두꺼운 판자 같은 유빙이 무수히 밀려 올려져서 깔려있었다. 카메라를 든 청년 하나가 방파벽을 넘어 유빙 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그 청년의 긴 다리를 이어꼬는 유심히 바라보았다. 분명히 청년에게는 두 개의 다리가 있었다. 그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이미 기다하라에게는 상실되고 만 것이다. 그로부터 벌써 3개월이 지났다고 이어꼬는 생각했다. 다스야의 차에 기다하라가 오른쪽 다리를 치었던 날이 악몽처럼 생각되었다. 웅크린 채 기로워하는 기다하라의 다리에서 피가 나지 않는 것을 보고 안심한 것도 잠시뿐 순식간에 다리는 터질 것처럼 부어올랐다. 이어꼬는 자기가 메고 있던 원피스 끈으로 가볍게 넓적 다리를 통여매고 쩔쩔 메고 있는 다스야를 독려하여 기다하라를 차에 태우고는 곧 가까운 가게로 가서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20분 남짓한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이어꼬는 괴로워 신음하는 기다하라의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형언하기 어려운 죄의 무서움을 느꼈다. 기다하라는 대인의 애과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릎 동맥이 끊어졌다는 진단이었다. 즉시 봉합수술이 이루어졌다. 이어꼬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토론은 그 진단을 듣고 안색이 달라졌다. 성공률이 낮은 수술이야. 무릎 동맥은 가늘거든. 과연 수술은 실패로 끝났다. 이틀째에는 다리가 보랏빛으로 변하고 사흘째에는 다시 시커멓게 변색하더니 썩은 냄새를 풍겼다. 금을 그은 듯이 꺼멓게 죽은 다리는 마침내 무릎 위에서 절단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요꼬는 참지 못하고 흐늦게 울었다. 사건 직후 다키까와에서 달려왔던 기다하라의 아버지도 수술실에서 나온 기다하라의 얼굴을 보고 끝내 눈물을 흘렸다. 요꼬는 유빙 위에 내려앉은 까마귀를 바라보았다. 이제 청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미바시린은 혼자서 가봐야 하는 곳이라고 언젠가 기도하라는 말했다. 그러나 혼자서 보기에는 너무나 황량한 풍경이었다. 까마귀는 앉은 자세로 좌우를 둘러보고 다시 뒤뚱거리며 유빙 위를 걸어갔다. 유빙이 불규칙하게 겹쳐져서 어떤 곳에서는 언덕처럼 솟아오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움푹 꺼지면서 빽빽하게 바닥까지 이어져 있었다. 지금 욕과 앞에서 유빙의 벌판은 무덤밭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무서운 정적이었다. 이 끝없이 펼쳐진 하얀 병원 밑에 거대한 오측의 심해가 넘실거리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토록 가혹하리만큼 무섭게 침묵하고 있는 광경 속에서 까마귀만이 지금 유일하게 움직거리고 있었다. 저 까마귀 귀까지 두 다리가 있다. 유옥고는 또 같은 생각을 했다. 기다하라가 오른쪽 다리를 잃은 뒤부터 사람을 보나 개를 보나 다리만이 눈에 띈 것이다. 절단수술을 받고 2개월 만에 태어난 기다하라는 지금 도대해 요옥고는 수술 후에 정양을 하고 있었다. 도대한 기다하라가 시중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기까지의 1개월 동안 유옥고는 내내 옆에 붙어있었다. 기다하라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고 하나뿐인 누이동생도 이미 동경으로 출가를 하고 있었다. 설사 어머니나 누이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오코는 곁에 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눈보라 속을 요오코를 걱정하여 쫓아와준 기다하라가 요오코의 동행인 다스야야의 다리를 잃은 것이다. 곁에서 시중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심정이었다. 시중 드는 일을 끝낸 요오코는 지칠 대로 지쳐서 일주일쯤 아사히가와의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유리창에 끼는 성해가 아름다웠다. 유린면에 온통 공작의 날개나 고사리 비슷한 얼음 무늬가 새겨지곤 했다. 명공이 도들 새김으로 그린 유리 그림처럼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선이고 형상이었다. 어떤 때는 숲의 나무들과 비슷한 무늬가 새겨지고 어떤 때는 일루미네이션을 박아놓은 것처럼 둥그런 원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려지기도 했다. 그날 밤도 요오코가 찬오마의 창문 커튼을 제기고 자연이 이루는 신비로운 솜씨를 감탄하면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게이조가 말했다. 정말 신비스럽구나. 천태 반상의 무늬가 어느 집 어느 유리에서나 그려지니 말이다. 저녁 무렵 아무것도 없는 유리에 차츰 그려져가는 성해를 보고 있노라면 아버지는 역시 하나님의 의지랄까 하나님의 창조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돼. 싫어요. 하나님이니 뭐니 하는 건 전 역시 하나님 같은 건 믿을 수가 없어요. 난로 옆에서 감새고를 펼치고 도루의 기모노를 만들고 있던 나세가 말했다. 그래? 게이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기다라 씨가 다치고 미스이신의 집은 무사하죠?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나세가 바느질을 멈추고 항의했다. 글쎄 불공평한 건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인간이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 하여간에 정말 기다라군은 불쌍하게 됐어. 요고가 돌아온 이래 사흘 동안 몇 번이나 되풀이한 말을 게이조는 다시 했다. 정말 불쌍해요, 아버지. 기다라 씨 아버지도 1개월 동안에 머리가 완전히 휘어지셨어요. 그럴 테지. 무리도 아니지. 게이조는 절실한 어조로 말했다. 그야 여보, 아버지 혼자 힘으로 키웠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문병을 갔을 때도 말씀은 태연하게 하셨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쓸쓸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근본을 따지자면 미스이신의 부인 탓인데 다칠 사람이 뒤바뀐 셈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게이조는 요고를 흘끗 보고 나서 나세이를 나물았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오다르의 어머니가 결코 낳아서는 안 될 애를 낳은 것이 결국은 기다라 씨의 다리를 빼앗고 만 거니까요. 요고, 그런 식으로 나물아서는 안 돼.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다스야 군을 그렇게 버릇없는 사람으로 키운 것도 역시 어머니의 죄이고. 그래, 요고. 어차피 누군가가 다쳐야만 했다면 차라리 그 아들이 대신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나세의 말에 요고는 얼굴을 숙였다. 요고는 자기를 억지로 오다르까지 데려가려고 했고 난폭한 운전을 하기도 한 다스야를 확실히 제멋대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요고에게 동조해서라고는 하지만 다스야가 다쳤어야 했다는 말을 나세로부터 노골적으로 듣게 되자 요고로서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여보, 그건 좀 말이 지나치는군. 요고의 마음을 헤아린 게이조가 다시 나세에를 나물었다. 나세에는 잠깐 게이조를 보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이 지나쳤을까요? 하지만 여보, 이 문제는 제 나름대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아마 미스 이씨 댁에서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식이 치웠어야 한다고 보통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구태여 당신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는 없잖소? 하지만 귀여운 아들이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면 그 부인도 남편을 배신한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게 틀림없어요. 게이쿠에 대해 게이조는 나세에만큼 엄격한 생각을 가질 수는 도저히 없었다. 나세에는 말을 이었다. 그야 미스 이씨 부인도 괴로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확실히 기다라 군에게 책임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멀잖아 잊어버리고 말 것이 분명해요. 잊어요? 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잊고 말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절름발이가 되었다면 언제나 눈앞에 보여서 잊을 수가 없겠지만 말이에요. 여보, 잊든 못 잊든 그것은 당신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선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자기의 과실이나 죄에 대해서는 잊기 쉬운 법이에요. 설사 자기의 과실로 자기의 자식이 죽거나 살해되어도 말이에요. 어쩜... 나세에는 게이조를 짓궂게 한번 흘겨보고는 말했다. 요꼬, 아버지는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때로는 교회에도 나가고 계시잖아? 그런데도 걸핏하면 이렇게 루리꼬떼의 일까지 책망을 하는 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남을 책망하는 일이야, 구태여. 교회까지 나가시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책망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 요꼬? 요꼬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난 교회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받고 계시는 아버지도. 책망하지 말고 용서해 줘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게이존은 떫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요꼬에게는 책망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한 뜻하지 않은 나세의 말이 아프게 느껴졌다. 중꼬가 이미 살인범인 아버지를 용서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오다루의 어머니를 용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여보, 그것보다도 전 도루의 일이 걱정이에요. 도루의 일? 도루는 지난번 설 때 다녀갔지 않았어? 네, 하지만 멍하니 방에만 틀어앉아 있어요. 나세에는 요꼬를 흘끔 바라보았다. 그런 일은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이오. 하지만 설에는 독같이 닿게 스키를 타러 갈 약속이었지, 요꼬? 네, 하는 수 없지. 요꼬는 설에는 집에도 돌아오지 않고 간병을 하고 있었으니까. 스키 같은 건 엄두도 낼 수 없었을 테니까. 도로만 해도 요꼬와 함께 며칠 동안 기다라군의 간병을 하고 있었으니까. 굳이 스키를 타러 가지 못했다고 해서 닷새식이나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는 요꼬를 보고 게이조는 생각난 듯이 말했다. 그렇군. 요꼬에게 보여줄 것이 있었어. 그리고 혼자 말을 하고는 방에서 나갔다. 요꼬, 도로하고 뭔가 얘기를 해봤어? 아니요. 그래? 아직 아무 말도? 네, 아무 말도. 요꼬, 엄마는 요꼬가 도로하고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었어. 도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요꼬는 기다라군과 결혼할 마음을 먹은 거지? 요꼬, 벌써 그런 마음을 기다라군에게 말을 했어? 요꼬는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머, 그럼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지? 나스에는 안심한 듯이 요꼬를 보았다. 네. 그렇다면 엄마는 요꼬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 요꼬, 도로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줘. 그건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요꼬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물론 엄마도 요꼬의 마음은 잘 알 수 있어.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기다라군은 요꼬가 걱정되어서 눈보라 속을 뒤따라가 주었으니까. 네. 게다가 제 동생이 그런 짓을 하고 말아서. 어머,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요꼬하고 함께 자란 것은 아니잖아? 네, 그건. 말하자면 요꼬와 다스야의 경우는 남남과 다름없는 관계야. 그러니까 그 일에 큰 부담을 느낄 것은 없다고 엄마는 생각해. 확실히 요꼬와 다스야는 남이 보기엔 타인이었다. 하루도 함께 자란 적이 없는 아버지가 다른 동생의 과실까지 요꼬가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꼬에게 있어서 이미 다스야는 타인이 아니었다. 결점투성의의 다스야였으나 그야말로 요꼬가 맨 처음에 안 육친이었다. 기다하라군은 물론 불쌍해. 하지만 결혼은 불쌍하다고 해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목발을 짓고 있던 보기에도 딱한 기다하라의 모습을 생각했다. 기다하라가 짓고 있던 목발 소리가 또닥또닥 요꼬의 가슴 속에 울려왔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도 물론 단순한 동정이나 감상으로 결혼 문제를 결정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럼 요꼬는 기다하라군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요꼬는 곤혹스러워서 시선을 무릎 위로 떨구었다. 요꼬,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것이야. 네, 하지만 어머니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요꼬는 아직도 잘 몰라요.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거죠? 요꼬는 매달리는 듯한 눈길로 나스에를 보았다. 봉투를 손에 들고 게이조가 방으로 돌아왔다.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보? 아니, 잘은 모르지만 좋고 싫은 것은 감정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닌 것 같은데. 게이조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어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그럼 사랑한다는 말은 감정이 아니고 뭐죠? 그건 좋아한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법일 테지. 물론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지. 본능적인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흔히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우애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인간이 정말로 문제 삼아야 할 사랑은 본래 의지적인 것일 테지. 그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인가요? 있을 테지. 어머,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란 그렇게 까다로운 것인가요? 까다로운 거지. 사랑에 대해서 쓴 책을 읽어봐요. 사랑이란 참으로 어려운 거라고. 어쨌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돈이나 옷을 말하는 건가요? 당신은 목숨은 두 번째로 소중하오? 어머, 목숨은 달라요. 그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그건 무리예요. 결코 목숨을 남에게 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걸핏하면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요코, 사랑이 없는 결혼만은 해서는 안 돼.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한 게이조의 말을 요코는 가슴에 새겼다. 욕고도 변하기 쉬운 좋고 싫은 감정만으로 결혼을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이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간 알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3월도 벌써 하순이지만 아미바시리 여관에는 손님이 얼마 없었다. 아직 밤 8시밖에 안 되었는데도 여관의 안과 밖은 한밤중처럼 조용했다. 이따금 자동차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웃 수족관에서 바다 표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요코는 두 개의 등대에서 내뿜는 파랗고 빨간 불빛을 바라보면서 기다하라나 도루에이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어느새 미쓰이 미끼지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게이조가 건네준 봉투를 그날 밤 요코는 자기 방에서 읽었다. 수신이는 게이조와 나세에로 되어 있었다. 요코가 이 편지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어울릴 것 같군. 그러면서 게이조가 건네준 것이었다. 그것은 기다하라의 사건이 있은 지 열흘쯤 뒤에 온 편지였다. 그러나 게이조는 요코가 받은 충격이 조금이라도 가신 뒤에 읽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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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